우울하시잖아요. 그렇죠. 우울하시기도 하고 마음도 안 좋으신데 그런 것들 좀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또 즐겁게 막 박수도 치고 막 소리 내서 웃으면은 막 기분 전환이 돼요. 우리가 웃으면 미쳤다 한다. 웃으면 미쳤다 한다. 오늘 그냥 손주 왔다 생각하시고 오늘 손주랑 재밌게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먼저 한번 어떻게 웃는지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수 치면서..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막 웃다 보면은 진짜로 웃는 사람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웃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웃을 때 소리 나는 거 한번 같이 웃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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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다가 한번 힘줘주시고 한번만 하! 해볼게요. 하! 좋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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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하! 너무 잘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하! 하! 박수 한번 주세요. 하하하. 이렇게 항상 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어깨도 막 움직이면서 몸도 막 흔들면서 소리는 크게 크게 내주시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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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깥에서 소리가 미쳤나. 왜 그러지? 하! 이제 제가 갖고 온 거 가지고 한 번 또 같이 한 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그 바디 갔다 왔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뭐 점 하나 뭐 쌀이 세 거 안에 쌀 들어가는 건데. 쌀 들어가 있어요 또. 어? 두 개. 어? 이렇게 옵니다. 어? 이런 곡도 많이 갖고 놀아보셨어요? 이렇게 잘랑 잘랑 소리가 나는 거여서 우리 몸을 한 장 올려 이렇게 리듬을 살리면서 이렇게 해서 흔들어 놓으세요. 박수 치면서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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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다가 손질을 갖고 아프고 얼굴이 하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 율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무조건 그 노래 아세요? 잘 놓고 한 번만. 잘 잡으시네요. 세 마리 잡았다. 아이고 내공이 진짜. 저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저 잘 보면서. 자 박수 찍어. 박수 찍어 해서. 이거 뭐야. 아시죠? 들어오는 보셨죠? 몸을 두드리고.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자 온몸을 늘면서. 당신의 하나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당신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박수. 요번에 그러면. 춘자 어머님만 한 번. 단독으로. 아 단독으로. 유독 안 웃으시네요. 어머니. 박수 주세요. 뭐 생각하고 그리 웃는다. 뭐 생각했나. 영감 생각했나. 한 번만 웃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웃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한 번 하면서 한 번에 끝납니다. 갑니다. 웃음 준비. 아사. 웃음 시작. 야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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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